다락 규정과 유사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경사 지붕 경우에 평균 높이를 따져서 1.8m 이하인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서 제외되고 또 높이에서도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뭡니까? 난간 높이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난간 높이에서 지붕이 올라가게 되면 증축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고 5천만원 미만이면 전문공사 등록업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옥상 지붕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치 공문서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천군에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옥상 지붕 즉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가림 시설의 높이가 다락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때에 경미한 내용으로 적용해라 또는 시정명령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유예해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좀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 지자체를 좀 찾아보니까요 비가림 시설 즉 옥상 지붕에 관련된 설치 공문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공문서를 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면서 옥상 지붕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불법이 아닌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옥상 지붕 즉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진주시청 창원시청 김해시청 남해시청 주로 경남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비가림 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신고 이런 안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진주시청은 21년 9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창원시청은 2024년 2월 김해시청도 2024년 2월 그리고 남해시청도 2024년 3월에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안하시면은 여러분이 불법 건축물이 된다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안내가 들어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문 첫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옥상 위에 비가림 시설 설치 관련 안내입니다 자 우리가 옥상 지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 공문에는 비가림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가림 시설은 옥상 지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황을 보시면요 노후된 옥상 평슬라부 누수 방지를 위해서 시공이 용이한 칼라 강판을 이용해서 경사 지붕을 설치하고 있다 자 관련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옥상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도심위관을 저해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현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근거법령이 건축법 11조의 허가와 14조의 신고규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의 2조 증축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증축은 높이와 면적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산법에 건설업 등록 관련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건설공사의 시공자의 자격조건이 되겠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건설공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거법령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3개 법령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건축허가와 신고 안내가 있는데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증축은 높이가 증가하거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게 올리면은 증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락 규정을 참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 규정은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자 그러니까요 다락을 만들 때 평지붕으로 만들 때는 1.5m고요 그리고 경사지붕으로 만들 때는 평균이 1.8m 이하인 경우에는 다락 규정으로 보고 바닥 면적이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높이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락 이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경우에는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다락에 관련된 규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락에 관련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설치할 때의 높이와 그 면적에 관련된 규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락에 관련된 이해를 하시고 높이는 별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건물의 난간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평슬래부 지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새로운 지붕을 설치를 하는데요 새로운 지붕이 기존 난간 높이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경우에는 난간 높이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높이가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증가한다 자 여기서도 기존 난간이 시멘트 블록이라든가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진 경우에 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간이 이렇게 메탈로 평철로 이렇게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당이 안되고 난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간 높이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증축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규정을 보시면은 기존 평지부 슬래부 지붕 위에 경사 지붕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존 난간 높이에서 건축물 높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그림이 새롭게 설치된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새로운 지붕이 기존의 난간 높이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증축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증축이라는 규정이 나오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락 규정에서 평지붕은 1.5m 그리고 이런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평균을 따져서 1.8m 이하인 경우에는 다락으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면적 제외, 연면적 제외, 층수가 제외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축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난간 높이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난간 높이에서 지붕이 올라가게 되면은 증축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난간 높이보다 아래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평슬래부 지붕이 있고요 기존 난간 높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난간이 올라와 있는데 새로운 지붕을 설치를 했는데 이 새로운 지붕의 제일 높은 부분이 난간 아래에 있습니다 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부분은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층고가 1.5m 초과하는 경우는 평지붕이 됩니다 평지붕은 층고가 1.5m고요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1.8m를 초과하게 되면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이 내용은 뭐냐 다락 규정과 유사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경사 지붕 경우에 평균 높이를 따져서 1.8m 이하인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서 제외되고 또 높이에서도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렇게 경사 지붕을 설치를 했을 때 평균 높이가 1.8m를 초과하면은 초과하면은 허가와 신고 대상이 된다 자 이 내용은 뭐냐 결국은 층수와 면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 증가와 면적이 증가되면은 허가와 신고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군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집주인이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 기존 난간 높이가 나오죠 기존 난간 높이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높이 증가가 없어야 된다 높이 증가가 없고 기존 평슬래부 지붕 위에다가 새로운 지붕을 설치할 때 높이 증가 없이 경사 지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 난간 높이 아래에 새로운 지붕을 설치를 했고요 경사 지붕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경사 지붕으로 설치를 하면서 기존 난간 높이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에 경사 지붕을 봤을 때 층고가 1.5m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1.8m 이하야 됩니다 이게 높아버리면은 층수와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고요 평지분은 1.5m 경사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에는 면적과 층수에 제외된다 자 그래서 이 층고 기준 어떻게 보냐면은 아래층 슬라브 골조 위에서 위층 슬라브 골조 위에까지가 이 층고를 재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지분 같은 경우는 아래층 슬라브 위에서 위의 층 슬라브 위에까지 이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고 따지기 때문에 평지분은 1.5m 경사 지붕은 평균을 따져서 1.8m 이하이면서 난간 높이 아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시민이라든가 군민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행강제금과 벌칙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 즉 위반건축물에 걸려서 시정명령이 나오죠 시정명령이 나왔는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즉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해당 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4월 22일에 국가권익위원회 의결에서 다락기준 이하이고 그 하부 공간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락기준 이하의 높이로 설치를 했는데 그 아래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자 그런데 다락기준 이하의 높이면서 그 아래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락기준 이하이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 내용은 위반건축물이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무단증축 무단증축으로 가는 것과 경미한 사항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이 이행강제금이 10배 차이가 난다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조금 작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미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의 행정처문을 유예해라 그러니까 잠시 미뤄둬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고사항을 가지고 아마 법령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유예하는 것도 있고 경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2일 날 나온 국가권익위원회 의결이 합청군에다가 보낸 거죠 합청군청에다가 보낸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난 영상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안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지자체에다가 이 건설사업자를 등록을 한 업체가 등록을 한 업체가 건설사업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리고 주거건축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비가림시설의 옥상지붕은 공사비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은 전문공사 등록업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공사 즉 시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시공사가 있고 전문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시공사는 공정별로 등록을 한 업체가 전문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공사에 등록업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뭐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고 5000만원 미만이면은 전문공사 등록업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벌칙을 적용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4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벌칙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자체마다 이 비가림시설 즉 옥상지붕에 관련된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옥상지붕을 가설건축물로 등록을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기 24조에 가설건축물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종류가 여러가지 나오는데 이거를 설치할 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시고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건축법 규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4조 가설건축물 항목에 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2023년 11월 15일에 이게 추가됐는데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된 건축물로서 지붕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 철골조 비가림 시설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 그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된 건물로 지붕에 누수 피해가 있고 옥상에 설치하는 이 경량 철골조 비가림 시설이 구조안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구조안전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외벽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벽이 있다 실내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단순 철제각제 구조물 통해서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하부 공간을 창고라든가 거실 즉 막아가지고 실내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나와 있고요 비가림 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는 1.8m 이하로 하고 지붕 하단부 설치 높이는 1.2m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여기는 다락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가림 시설 즉 옥상 지붕의 최고 높이가 최고 높이가 1.8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낮은 부분 그러니까 지붕 하단부의 설치 높이는 1.2m 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종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증축이 아닙니다 증축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해당되는 지역에 건축조례를 한번 확인하시고 아니면은 그 건축과에 전화해서 이 부분이 가설 건축물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별로 옥상 지붕을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 내용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해당 지자체마다 옥상 지붕 즉 비가림 설치를 가설 건축물로 적용하는 경우 즉 세종시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로 적용을 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꼭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가설 건축물로 좀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많은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의회에서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만나서 입법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건축조례로 좀 바꾸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설 건축물로 바꿨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러분이 시의회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려면은 시의회에서 바꾸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공문서 파일 자 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문서 파일 즉 설치 안내문이죠 공문서 파일은 댓글에 주소를 제가 남겨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불법 건축물에 안 걸리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고 이 내용을 좀 보여주고 아무 문제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옥상 지붕 즉 비가림 설치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치 조건 그리고 세종시의 가설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 조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